언니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 편집하니까 좀 어색하네 일단 너무 감사한 거를 전달하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언니들도 너무 이쁘게 자라긴 하니까 진짜 항상 제가 언니들한테 배울 점 많다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게 되고 언니들은 연습이나 문제 할 때 너무 멋있고 잘하고 이제 언니들은 한 2년 정도 됐나? 진짜 2년 이미 지났다 근데 이렇게까지 멀리 왔으니까 언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진짜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